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공주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임경호 박사가 취임했습니다. 임경호 총장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에서 공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으며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산학연구 본부장, 폐허사업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 현재는 한국도시환경학회 편집위원장과 충남도 지방건설심사위원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8대 임경호 총장은 2023년 6월 5일부터 2027년 6월 4일까지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